따자하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어요. 수능 중국어 어떻게 출제됐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 원래 수능 중국어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 쉬워졌다 하더라도 그 기본기를 충실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뒤에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 위해 앞에 쉬운 것들은 조금 남겨두고 싶어라고 했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요 난이도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 시간을 뺏지 말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짜면 좀 더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이 되는 필수 단어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중에서 발음교는요 역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성과 4성이 헷갈리고요. 2성과 3성이 헷갈립니다. 전에는 이 3성과 3성이 만나 앞에 3성이 2성으로 변하는 것과 원래의 2성인 것과 3성이 만나는 것도 시험에 출제되곤 했는데 지금 이제 시험이 수능 중국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이 뒷부분의 문제는 안 내는 추세예요. 그럼 좀 뭐다? 문제를 내 출제하는 그 난이도, 방향 자체가 좀 쉽게 변했다. 심플하게 변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헷갈릴만한 요소들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슷하게 생긴 한자, 부수, 그리고 일부의 한자의 일부 요소가 다른 경우 알아야 되는데요. 발음이 또 함으며 같거나 비슷한 한자들이 주로 출제가 되죠. 피아오량의 피아오 보고, 추 피아오의 피아오를 보면요. 발음 똑같고 같은 요소가 들어있는데, 네, 부수가 이렇게 다르게 붙어있지요. 피아오량, 예쁘다라는 뜻이고, 추 피아오는 자동차 티켓입니다. 아, 뭐 그 버스 티켓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철 티켓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지 간에 다른 의미다. 요런 거 구분하는 거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예쁘다. 그리고 요 티켓이라는 단어 자체가 쉬운 단어예요. 그 추상적인 어려운 의미의 단어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출제됐을 때는 뭐 뛰어나다, 뭐 요런 거, 발전, 요런 추상적인 의미의 단어도 출제되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단어의 난이도가 자체가 쉬워졌다. 그리고 다의어, 다의어는 뭐냐면요. 의미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하나의 단어가 명사, 동사로서, 동사, 형용사로서, 이렇게 품사가 다른 의미를 가진 게 출제되기도 하고, 동사인데 동사인데 여러 의미를 갖고 있고, 형용사인데 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런 문제도 출제가 돼요. 이번 시험에서는 다의, 동사로서 지니다, 챙기다라는 의미 외에 사람을 데리고 어딘가에 오다, 가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요 단어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 다이라는 단어도 어때요? 그렇죠. 중국어 1에서 우리가 회화 시간에 배우는 쉬운 단어예요. 옛날에는 어려운 단어 출제했단 말이야.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 외에 또 다른 단어의 뜻이 전혀 다른 거였다고.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런데 따위는 뭐야? 사람을 데리고 어딘가에 오다, 가다라는 의미. 너희 회화 시간에 배운 거잖아. 배운 걸 출제한다. 쉬워졌다. 그다음 두 번째, 문맥을 잡는 거예요. 의사소통 유형의 문제를 살펴보면은요. 관용어로서 그래, 맞아. 라는 맞장구 표현. 아닌데 무슨 소리야. 라는 그런 반대의 표현.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대화 앞뒤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특히 이번 수능 중국어에서는 뭐뭐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 많았어요. 그건 뭐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 그렇다면 아, 문제 자체는 쉬워졌는데 문제를 푸는 방식과 시간에 있어서 다소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것까지 좀 고려해야 하는 그러한 유형이 되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죠. 독해 속도는 여전히 중요한데 예전의 시험에서는 보기 자체도 그러니까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선택지에 있는 것까지도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었어.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낮아졌는데 선택지가 중국어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는 거야. 또 당황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선택지는 한국어가 훨씬 많아. 그건 쉬워졌어. 대신 문제의 정답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지 않는 것은 이 실수 많이 하잖아. 그거의 실수를 노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 그 다음 세 번째 문화 영역은요. 도시, 문화, 유저, 활동, 음악, 인물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지문 자체는 길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문제 푸는 요령은 동일해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한자나 선택지에서 제시한 숫자를 본문에서 찾아서 빨리 정답을 가려내는 것. 그런 요령은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어법이요. 우리 친구들이 저는 중국어 좀 잘해요. 의사소통 문제는 거의 안 틀려요. 하는 친구들 두 개가 근데 안 되거든. 하나는 뭐냐면 단어. 단어인데 아까 앞에 봤지. 성조까지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성조 정확하게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그게 또 어렵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단어 정말 천천히 차근차근 꼼꼼하게 성조까지 다 외웠어요. 근데 어법에서 발목 잡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번에 어법도 보니까 굉장히 준수하게 출제가 됐단 말이죠. 특히 어숨 문제는요. 부사가 출제됐는데 원래 어숨 문제 부사 많이 출제되잖아. 부사? 아니면 부사어? 이런 거 많이 출제되죠. 근데 이게 출제됐어. 하이메이 아직 무마하지 않았다. 하이메이츠 아직 먹지 않았다. 하이메이칸 아직 보지 않았다. 어때요? 중국어 1 단계에서 우리가 초반에 배우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의미, 구별하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어렵지 않은 어법 요소들이 나왔습니다. 동태조사 그 다음에 문장 맨 끝에 써서 의문문을 만드는 어기조사 마 그리고 또 뭐예요? 접속사 전치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허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 요 용법들은요. 기초어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좌 중에서도 폭풍 폭풍으로 완성하는 폭풍같이 완성하는 기초어법 강의가 있거든요. 고거만 확실하게 들은 학생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어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좌에 어법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파이널 강의들도 만들어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풀어도 예전에는 풀지 못하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그 강의까지 듣지 않아도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어법 강의만 꼼꼼하게 정리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때? 정말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어법들의 요소들을 공부할 때는 기본이 되는 규칙 하에 그것이 예외가 있거나 아니면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중국어는요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EBS와의 연계율도 이전보다 레벨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높아졌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거의 80%? 80% 육박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험이 쉽게 난이도 낮게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절대 평가가 됐잖아요. 그러니 만약 실수하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 친구들이라면 문제 충분히 잘 풀고 좋은 점수 얻었을 거라고 기대해요.